전기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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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총파고다 전기토익의 제이미오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6월 15일 전기토익을 대비해서 적중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전기토익에서 최근에 출제됐던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어휘와 문법을 위주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6월 15일을 대비하시는 분은 그 시험을 잘 대비하시면 좋겠고 또 그 후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실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이 전기토익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만한 그런 보카들을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난이도가 있는 문법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어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바로 퍼미과 퍼미션이죠.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이 웹사이트를 방문으로 해서 이 조건들을 리뷰를 하십시오. 뭐 하기 전에가 나오고 지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라이센스에 관한 허가 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사가 있고 전체사가 있으니까 명사자리라 C와 D번은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번이 되는데 우리가 토익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은 퍼미과 퍼미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퍼미시 동사로 쓸 때는 허용하다 허락하다의 뜻이고 명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허가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퍼미시고 이 퍼미션을 얘기했을 때는 허가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죠? 허가증은 말 그대로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증명서는 이거를 찢어버리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가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산이고 퍼미션은 불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은 똑같지만 여기 중간에 뭐가 있죠? 관사가 있습니다. 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가는 게 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A번, 퍼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익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 알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바로 퍼미트의 이 동사 형태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죠. 퍼미트의 동사로 썼을 때는요. 뒤에 그냥 something, 그 다음에 ing 써서 무엇을 그냥 허락하다.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근데 이 퍼미트의 문제는 투부 정사가 뒤에 나왔을 때가 여러분 중요하죠. 투부 정사는 말 그대로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허락하다의 뉘앙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은 반드시 중간에 대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퍼미트 시험에 나왔을 때 이렇게 투부 정사가 뒤에 보이며 반드시 중간에 목적어를 쓰시는 거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셔야 하겠고 그리고 이 퍼미트과 더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써놨죠. 이렇게 어드바이스와 urge 같은 동사들이 있죠. 이렇게 충고하다거나 촉구하다 이런 동사들 역시 이 투부 정사가 뒤에 나오면 중간에 대상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게 특별히 어드바이스를 하다 또는 urge 촉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쓰기 때문에 투부 정사할 때는 somebody 이렇게 something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간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염두를 해 두시고 문제를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다 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제이콥 씨가 있었고요. 뒤에 봤더니 여기 미팅에 참석을 하는 게 의심스럽다. 참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이 말이 세 개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리모트라는 뜻을 먼저 설명드리면 리모트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먼 원격의 리모컨트롤, 리모컨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뜻이 이렇게 있지만 얘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뭘 찍어둘지를 헷갈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이 nowful은 의심을 하는 건데 뒤에 뭐가 나오죠? about이나 이 오브 같은 케이스가 나와서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뒤에는 투부 정사가 나와서 일단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임파서블과 어네이블이 뒤에 투부 정사를 받기 때문에 약간 헷갈린다는 거죠. 도대체 이거 참석을 못한다. 참석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가야 될까?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새가 쓰이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 임파서블 같은 경우는 보이시면 뒤에 버스로 거기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임파서블과 이거를 쓰는 경우는 이 사건, 이렇게 하는 이 사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쓰기 때문에 앞에는 이 주어 자체가 입 같은 걸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파서블이 쓰는 경우가 토익에서 웬네버 파서블 뭐 이런 애들도 자주 쓰이기도 하고 또는 에즈넷 파서블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파서브를 붙이기도 하죠. 근데 에이블과 언에이블은 보시면 이 주어가 뭐죠? 대상 사람 직접 나오는 거죠. 너가 만약에 뭘 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ABCD가 다 한국말로 뜻이 똑같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있는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주어랑 연결이 되는 게 이 영어에서 자연스러운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이콥 씨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언에이블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문제는요. 여기 스쿨이 어떤 인포미션 세션을 이제 가질 겁니다. 7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목적격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겠죠. 이 보기에서 whoever이나 anyone이나 어떤 대명사가 나왔다 아니면 이 WH가 나왔다 라고 하면 구조를 보는 거고 여기에 있는 문법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염두를 해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oever 자체도 누구 든지라는 뜻이 있고 anyone도 누구나라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해석이 또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whoever를 보시면 어떻게 바꿔주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anyone who 이렇게 바꿔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interested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동사 아닙니다. 그죠? 네, 동사는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 할 때는 be interested 이렇게 비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라 바로 분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후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지 분사 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번은 정답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anyone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 anyone은 누구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관계대명사라거나 아님 지금 우리가 보는 분사구라거나 아니면 전치사구를 써서 얘가 어떠한 누구나 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는 분사로 됐고 뒤에 있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anyon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이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whoever는 anyone 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정대명사 문제는 또 언제나 헷갈리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managers가 있습니다. 이 most가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approves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비록 이렇게 반대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말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일단은 걱정을 염렬히 표시를 했다. 또는 other 다른 사람이 염렬히 표시했다. 이렇게 그냥 말로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정확한 문법사항이 있는 거죠. 일단 one은 하나이란 뜻이지만 b랑 c를 보시면 each other은 둘 사이에 서로서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one another은 서로서로인데 셋 이상의 서로서로죠. 하지만 조심하실 건 이거는 대명사는 맞지만 얘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동사의 목적어거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each other이나 one another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바로 other이라는 거죠. other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other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명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같이 나와야 얘가 주목보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other은 형용사예요. 따라서 이 뒤에 명사가 붙어야 되고 어떤 명사죠? 여러분 알고 있는 복수명사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얘는 복수명사 말고 불가산명사 가능합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가 아들이랑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얘도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는 all도 다음에 이 주어가 들어가는 데는 자리이기 때문에 other이라는 형용사는 당연히 탈락이 되는 거고 얘는 주어자리에 못 들어가는 게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거고 따라서 대부분이 산성을 했지만 한 명이 걱정을 표시했네라는 원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약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법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ABCD는 일단 다 어형이 똑같기 때문에 어근이 얘는 지금 해석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문법이 노메랄 하우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보실 건 이 하우에 대한 겁니다. 하우는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바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부사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메랄 하우는 일단 아무리 뭐뭐하든지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간단하게 풀 수 있냐면 얘는 밑줄의 뒤를 보시면 되는 거죠. 주어 걔네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 뒤에 어떻게 보인다. 이 형용사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인다인데 그 형용사를 강조하려고 바로 요 뒤에 요렇게 얘를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하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아무리 ridiculous 웃기게 걔네가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냥 그렇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네가 어떤 브레인스토밍 세션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걔네들이 외치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조를 잡아서 요 자리에 들어갈 거를 풀어주시면 되고 하우 에버가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우 에버가 노며럴 하우랑 똑같죠. 아무리 뭐뭐할지라도 아무리 형용사할지라도 아무리 무사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하우 에버가 만약에 주어동사가 바로 나오고 커마 처리가 됐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속 부사가 맞아요. 그러나 그러나 그냥 그런 뜻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형용사할지라도 아무리 부사할지라도 요렇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고 요기 주어동사를 보시고 뒤에 구조적으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잡아주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우 에버나 노며럴 하우가 나왔을 때 요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같이 연결될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컴페니가 발표를 했고요. 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됐절이라 이제 주어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annual expenses가 주어가 되는 거고 빈칸은 동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사는 늘 하듯이 수퇴시를 따지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expenses라고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수 탈락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아닙니다. 탈락입니다. 그러면 B, D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따져야 돼? 수동태를 따지셔야 됩니다. 태는 어떻게 따집니까? 뒤에 목적어 여부를 따지는 거죠. steady는 아무리 봐도 목적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목적어 없네. 그래서 D번을 많이 답으로 찍는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목적어 빠진 자리는 그 자리가 뒤에 뭔가 나온다면 이게 수동태면 뒤에 전치사구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거지 얘는 지금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죠? 뒤에 형용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온 애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Be, Remain, Become 있죠. 이게 다 되다 뭐 이런 류이기 때문에 이 뒤에 무엇이 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명사 보호가 나온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다 시리즈 심어 피어로 얘네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썼죠. 이 Prove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물론 증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이것을 증명하다도 있지만 얘가 지금처럼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다고 판명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ove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ToBe는 생략이 잘 되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뒤에 형용사가 보이네 그러면 이 형식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 Prove를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정답 몇 번이죠. 이거는 지금 목적어 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형식은 항상 원래 뭐죠? 이 불완전 자동사라는 개념은 원래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도 될 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그냥 항상 능동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PP는 수동이죠. 해부 PP는 능동태입니다. 이것도 헷갈린 학생들 많은데 해부 PP는 PP가 있지만 능동태입니다. 네 꼭 조심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토익에 잘 나올 수 있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어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쭉 따라가 보실 건데요. 7번에 보시면 얘네들이 씁니다. 큰 이벤토를 쓰게 되겠죠. 여기 일단 주어동사가 나왔고요. 이 ABC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뒤에 구조를 봤더니 뒤에 뭐가 나오죠? 얘 리지스터를 뜯고 있고 넘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넘버를 못 찾게 되면 이 구조를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넘버 자 얘가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주어랑 그래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동사를 가지는 접속사 자리라 D번이 정답이고요. 대는 여러분 접속 부사죠. 그래서 동사 두 개일 때 문장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락 듀링은 전치사죠. 전치사 당연히 문장 앞에 못 쓰는 거고 이분도 그냥 부사기 때문에 이 문장 연결 기능이 없죠. 따라서 if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넘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넘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나 숫자나 번호나 수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쓸 때 어떤 뜻이라고요? 세다 계산하다도 있고 이렇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되면 합한 수가 총 이게 되면 뭐에 달하면 이런 뜻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 얘를 조금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가면 바로 아웃넘버리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넘버가 합한 수가 되다고 아웃넘버리면 그러면 이 합한 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뭐뭐 보다 수가 더 많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익에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어 넘버로브랑 더 넘버로브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정리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어 넘버로브는 뒤에 이게 많다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복수모사 이렇게 오는 거고 더 넘버로브는 무엇의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가 걸리지만 동사는 단수가 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요. 제가 이제 동사 이슈라고 여기 제목을 써놨죠. 그래서 이슈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디럭션이죠. 공제하는 것의 써머리를 이 문장의 구성상 여기 있는 부서가 발행하다, 발부하다, 교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로 답이 갔고요. 인듈스란 단어도 일단 조심을 하십시오. 이거는 기본 뜻이 이제 야기하다,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 누군가한테 이 동작을 하도록 야기하도록 설득하다, 권유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설득하다, 디버는 깨닫다,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여기에 있는 디덕션에 관한 어떤 요약을 요약된 것들을 발행하다, 발부하다, 교부하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고 이슈가 시험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얘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발부하다, 지급하다, 교부하다 뒤에 뭐 파스포트나 티켓이나 이런 거를 발부했습니다.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얘가 이 파트 7에 나왔을 때 이슈 자체가 어떤 주제나 쟁점이나 시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문제 대신에 problem 대신에 이슈라는 뜻도 쓸 수 있다는 거 얘도 같이 여러분이 조심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렇게 주제거나 문제거나 아니면 발부하다, 지급하다, 교부하다 또는 자동사로 나오다, 유리하다 이슈 from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네, 정답은 A번이었네요. 자, 이번에 9번입니다. 네, 자, 9번은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문제고요. 이렇게 동안이라는 것들 이 뒤에 나왔을 때 시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뒤에 two days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때 모든 아이템이 어떻게 됩니까? 4월이고요. 이게 배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while, 동안에, among, 동안에, 사이에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by까지, within, 내 한국말은 다 말이 됩니다. 한국말은 참 좋은 말이죠. 말이 다 됩니다. 하지만 이거 뭐가 있죠? two days라는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조심하라는 거죠. by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시점을 콕 집어주는 그런 개념이고 within이 바로 기간이죠. 이거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래서 within 다음에 기간 이틀 아니면 24시간 이런 거 참 잘 붙죠. 24시간 내 아니면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이 단어 자체가 기간에 대한 명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within이 정답이 되는 거고 또는 within 다음에 이 리미츠 같은 걸 붙일 수도 있죠. 어떤 한계나 범위 내 이런 식으로 within 거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채시면 되겠습니다. among도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죠. 얘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는 거 조심해 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가 오는 거고요. while 뒤에는 주어동사가 오는 게 기본이지만 얘를 생략했을 때 분사가 오거나 또는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생략해서 전치사구로 바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기간이 나왔을 때 within을 쓴다는 거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5의 마지막 10번입니다. 네 이것도 되게 출제가 잘 되는 문제죠. 일단 빌딩 다음에 쭉 하고 여기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city council이 어떻게 승인을 하면 gives 주다 주어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접속사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이미 after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if를 제외한 나머지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토익에서 after와 before가 나왔을 때 특히 잘 따라다니는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nly거나 shortly거나 아니면 특히 immediately after이거나 soon after이거나 요런 애들 조심을 하시고 또는 after가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요것도 조심하세요. finally거나 eventually거나 eventually거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내 이렇게 했다. 요런 식으로 했을 때 finally랑 eventually랑 같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 얘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찍으세요. only shortly immediately 그 다음에 finally eventually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는 바로 답이 only after 그렇게 한 다음에 카운셀이 승인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요렇게 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C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파트 5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또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법과 어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파트 6과 파트 7을 여러분이 같이 훑어보시면서 한번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6번 일단 매뉴얼에서 발차가 된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부터 한번 가보시면 이 매뉴얼이 어떻게 하죠. 어떤 절차들입니다. 우리의 State of the Elth 최신이죠. 최신의 Production System이 있는데 걔가 얘가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Quality Control 나왔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형용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Quality Control이 품질검사니까요. 품질검사랑 잘 맞을 수 있는 보카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품질검사에 달려있다. 계절적인 기계화된 이라기보다 정밀한 품질검사에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달려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이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합니다. 12번이 이게 지금 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12번은 잘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12번이 Only로 시작을 하죠. 물론 부사구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구가 나온 다음에 중간에 커마처리가 되고 주어동사가 따로 나오면 주어동사를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얘는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커마처리가 보이지 않죠. 그 얘기는 이 안에 주어동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Only부터 시작하는 부사구가 앞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 거죠. 도치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Only에서 시작하는 부터 쭉 말이 끝나는 퀄리티까지가 얘가 지금 앞으로 빠진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빠진 주어동사 자리인데 문제는 도치가 됐기 때문에 동사랑 주어랑 순서가 바뀐 형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비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We are able to 어떻게 이렇게 제너레이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치가 됐기 때문에 비동사 앞으로 빠져서 Are we able to generate 이렇게 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도치의 문법을 알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10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삽입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가 들어가려면 이제 문장의 앞뒤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소화 결함을 일단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디펙트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일단 상품이 배송이 되는 거죠. 좋은 컨디션으로 배송이 되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어떤 비용들 뭐와 관련된 비용들이냐면 걔가 환불하거나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이 뒤에 문장이죠. 뒤에 문장에서 특히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인과관계죠. 따라서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어퀄리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상품들이 배송이 좋은 걸로 되면 우리가 여기 드는 교환이나 환불에 드는 비용들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했고 13번에 이 디스라는 거 보이세요? 요 시작할 때 지시어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스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데 언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얘가 극도 넘어선 초과적인 어떤 결함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행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앞에 좋은 얘기를 해줘야 이거는 실행이 안 돼. 성취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좋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결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달성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자연스럽게 되겠죠. 나머지는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상품들이 결함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번에 그게 한 배송되는데 도착하는데 한 4주 정도 걸려. 갑자기 요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D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여기는 지금 이게 줄이려는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다. 피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있다. 요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결함이 많이 발생되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코딩리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레스트 재단 절차를 다 따라야 합니다. 요런 말이 연결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A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14번의 뭐냐 이 절차들이 correctly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A번은 복사 중복된 그 다음에 B번이 이제 실행된 수행된 그 다음에 revised가 변경된 그 다음에 copy가 복사하죠. 따라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따라서 14번에 정확하게 실행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정답은 B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3중 지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 7이고요. 여기는 지금 브러쉬어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고 맨 마지막은 공지사항 들어간 3중 지문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5번의 문제를 보시면 여기 White Creek에 관해서 얼마나 오래 얘 가는데 걸리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White Creek이 얼마나 길이가 길이냐를 물어봤을 때 여기 바로 이렇게 고유명사가 보이는 거죠. 그럼 얘를 바로 체크해 주시면 여기는 16키로 바로 됐기 때문에 A번 이렇게 쉽게 답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복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메일에서 오픈니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어서 지금 ABCD가 복화가 나왔고요.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이번 달에 라이드가 있었죠. 걔네들은 이때 시작을 할 것이고요. 좀 더 따뜻해집니다. 쭉 나왔고요. 여기 이 오픈니가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달에 칠리아 라이드가 있었죠. 캔브라에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몇몇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여줬습니다. 흥미를 보여줬습니다가 되고 이제 퍼스페고우션에 좀 가자 라는 흥미를 오픈니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픈니가 이 복합문자는 여러분이 이 네 개 중에서 이 오픈니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번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꼼꼼 철저하게 이거 기출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인차일리는 전적으로 그 다음에 내추럴이는 자연스럽게 오픈니 대신에 비주어블리 그래서 논에 뜨게 분명하게 네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국말로 가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시했다 또는 전적으로 관심을 표시했다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픈니에 해당하면서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쓴다는 거 얘를 염두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요? 열리게 공개적으로 이 흥미를 표시를 한 거죠. 그럼 공개적과 같이 가는 건 다 볼 수 있게 분명하게 눈에 띄게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게 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D번 비주어블리가 동의어로 찍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문제부터 약간 헷갈리는데 어디에서 이 로드 이 바이크 있죠. 이 멤버들이 라이드를 할 것 같은가. 그럼 우리는 여기 ABCD가 앞에서 나오는 브러셔에 있었던 그 4개 중의 사내를 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메일을 토대로 걔를 택하는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앞에서 읽었죠. 캔버라 갔을 때가 너무 춥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좀 더 따뜻한 퍼스피고이션을 좀 가고 싶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드니로 가겠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맥퀴퍼르크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나자. 여기부터가 이제 다음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브러셔에서 얘를 조금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을 때 이제 브러셔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였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아까 퍼스피고이션 걔를 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봤을 때 앞에 지금 여기는 첫 번째는 그런 말이 없었고 두 번째에서 봤을 때 퍼스피고이션 지역이 참 좋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세 번째를 봤을 때 요것도 그냥 시티에서 그냥 쉬운 루트다. 이렇게 봤었고 네 번째가 봤을 때 우리가 쭉 갑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퍼스피고이션이라는 지역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여기 지금 두 개 중에 하나 하버드사이시거나 이스틴 비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가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가서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퍼스피 지역에 가가지고 좋은 여기에 있는 항구를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즐깁시다. 이런 것들 나오고 밑에도 퍼스피 지역인데 이거를 통해서 라이딩을 즐기세요. 여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질문을 읽고서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마지막에는 워딩 이 항상 경고라고 하는 건 이게 원래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바뀔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서 바뀌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었냐? 자 스톰 때문에 많은 포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턴 비치에 있는 것들이 심각하게 손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해요? 사이클링이 로우 에리아 이렇게 보입니다. 낮은 저지대구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동된 연계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 퍼스펙지역을 따라서 가는 저지대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피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후공제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찍으셔야 되는 거냐? 쭉 앞으로 돌아가시면 네 여기 4개 중에서도 찍기로 했었죠? 자 4개 중에서 우리는 이 두 개지가 있지만 여기는 클리프 보이죠? 절벽 절벽에서부터 보는 퍼스펙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역은 어떻게요? 여기는 라이딩인데 퍼스픽 오션을 따라서 가는 어떤 라이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니 비치들이 있습니다. 이 얼렁더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저지대를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를 통해서 얘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들어가는 하버드사이시구나 얘를 정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지금 17번의 정답은 B번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1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맥협파게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역시 워딩에서 맥협파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고 여기 사이클링 피하면서 여기까지 읽었죠? 이 마지막에 스톰이 또한 맥협파게 이스트 펄킹라스 손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스 펄킹라스 이용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벌써 이 동쪽이 손상이 됐다는 건 동쪽이 있다는 거 보겠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것만 보고서도 아 하나 이상이겠네 정답은 D번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있으니까 하나 이상이네 이런 것 같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10시 반에 오픈한다 또는 가이드 시티 투어를 준다 또는 바이세클 렌탈이다 이거는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9번이죠. 자 요거를 보시면 여기 있는 그룹 멤버스들이요 어떻게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틀리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시드니에 도착하다 이 말 때문에 왜냐하면 이 라이디를 처음 시작하고 도착이라는 건 보통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시드니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는 건너줘야 되고 또는 지도를 사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지 모르겠고 도착했으니까 점심을 먹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A나 D 중에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보면 수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파트 7은 가장 조심하실 게 뭐죠? 반드시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실 건 질문을 잘 읽어보시면 시드니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디 루트를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하버드사이 루트를 이거를 쓸 거라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냈잖아요. 여기는 시드니에서 이제 맨니까지 쭉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하자 자 스탑 인조이 블라블라 출발하자는 얘기는 없지만 시드니에서 맨니까지 쭉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출발점이 시드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도착이 시드니에 도착을 한다는 건 이 출발이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얘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거 시드니에서 여기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이 스톰이 맥헤펄크의 동쪽 펄킹랏을 이렇게 손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우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메일이 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가 도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트펄킹에서 좀 만납시다. 요렇게 돼 있었는데 경고사항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바뀐 상황이죠. 경고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동쪽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남쪽을 이용을 하세요 라고 돼 있었고 그리고 라잇다운 하는 거죠. 이 다일링포인트 로드를 이제 바이크파트를 이용한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동쪽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정답은 어디입니까? 여기 남쪽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다일링포인트를 이용을 할 것이다. 요렇게 답을 찍어줘야 우리는 이 마지막에 본문의 근거한 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7을 푸실 때는 절대로 상상력으로 푸지 마시고 여기서 반드시 본문의 답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질문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요거를 꼭 염두를 해주시면서 답을 찾아주시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네 6월 15일 토익시험 정기토익을 대비한 적중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를 좀 더 복습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좀 잘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5일 시험은 여러분 토요일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시험이기 때문에 오후 시험입니다. 따라서 점심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적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모든 자료들을 충분히 복습을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의 종결토익 제이미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